Q. 빅뱅 Q. 빅뱅 아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가 막방입니다. 준비했을 때 시간이 엄청 길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 걸 체감하는 게 많았어요.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막방이라서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죠. 콜 이거.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홈키스를 제가 본 방송에서 하게 될 텐데 살짝 연습은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. 연습롱으로. 네. 어때요? 괜찮나요? 괜찮으면 그게 괜찮을지? 역시 반응이 좀 많이 납니다. 괜히 연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. 어떻게 했어요? 잘 알아요.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네. 감사합니다. 밥 먹으러 가세요. 이렇게 하고 카메라가 이때 멀어졌어요. 그래서 약간 실루엣만 모르겠는데 그래도 성공했습니다. 그래도 성공했습니다. 마지막에도 문자 맞춰놨어요. Mao